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갤럭시 S8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알 수도 있지만 몰랐던 10가지 기능 한번 정리해서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갤럭시 S8부터 가로 세로 화면 비율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아래에 까맣게 레터박스가 생기는 어플들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멀티태스킹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녹색 버튼을 누르시면 핸드폰이 강제적으로 해상도를 늘림으로써 화면에 꽉 차게끔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이전 모델의 갤럭시들은 핸드폰의 키보드를 바꾸려면 노티바를 내려가지고 한번 클릭을 해주고 거기에서 키보드를 고를 수가 있었는데요. 갤럭시 S8부터는 바로 우측 하단에 백버튼 옆에 보면 키보드를 변경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바로 키보드 언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면의 일부분을 캡쳐해가지고 계속 화면 위쪽에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우측에서부터 엣지 메뉴를 열어가지고 화면 상단에 고정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놓고요.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화면 상단에 계속 떠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편하냐면요. 카톡으로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를 받았다든지 주소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주소를 보면서 다른 브라우저에 입력을 한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얼굴 인식 기능이 굉장히 빠르고 편하지만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언락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펌업이 새로 되면서 메뉴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조금 느려지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인해서 언락되는 확률을 좀 낮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핸드폰 뒤쪽으로 옮겨진 지문인식 센서를 가지고 제스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딱 하나이긴 하지만요. 지문인식 센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끌어 내려주면 화면에 있는 노티바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유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 가끔 웹서핑 하시다가 필요한 자료라고 해가지고 스크린샷 많이 찍어두시잖아요. 근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있다가 나중에 봤을 때 사진은 남았지만 이걸 어디에서 캡처했더라라고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갤럭시 S8부터는요. 그 캡처했던 URL까지 내부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갤러리에서 예전에 스크린샷 찍었던 걸 보다가 버튼만 한번 누르면 그 스크린샷을 찍었던 웹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크롬 브라우저하고 삼성 인터넷 내장 웹 브라우저만 현재 지원이 되는 기능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일곱 번째로는요. 예전까지는 홈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카메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번 모델부터는 전원 버튼을 두 번 눌러야지만이 카메라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홈 버튼 두 번 누르는 게 아직도 편한 것 같은데 일단은 바꿨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여덟 번째는요. 소프트키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갤럭시만 구글의 안드로이드 정책과 반대로 항상 오른쪽에 백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기본값은 백키가 오른쪽에 있지만 메뉴에 들어가서 그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백키, 중간에 홈키, 오른쪽에 멀티태스킹키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홉 번째로는요. 이번에 누가가 적용된 핸드폰은 다 똑같아졌는데요. 멀티태스킹 버튼을 두 번 딱딱 누르면 우리 컴퓨터에서 Alt, Tab 누르는 것처럼 바로 전에 썼던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이 됩니다. 열 번째는요. 아이폰 쓰시다가 안드로이드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바로 앱서랍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항상 앱서랍을 들어가야지 깔려있는 어플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iOS처럼 그냥 바탕화면에 전부 다 깔린 어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메뉴도 새로 생겼습니다. 갤럭시 S8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 열 가지 기능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몇 개나 알고 계셨었는지 궁금하네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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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